사실 아까 박세진 차장이 어떤 순환매에 대한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오늘 시장의 움직임에서도 보면 거래소 대비 콜싹이 오히려 상당히 가벼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또 지난 2주 전 트럼프케어가 철회된 이후에 다시금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관심을 높여야 된다는 의견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어떤 강세 배경 먼저 풀어볼까요? 사실은 가장 크게 코스피 일변도로 진행되던 대형주 쪽으로 몰려있던 자금들이 코스닥을 신경 쓰기 시작한 기점도 트럼프케어의 철회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정책을 일관적으로 펼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리스크들 그리고 그동안 그 정책의 수혜를 빌미로 더욱더 인플레이션이라는 큰 화두에 실적적 연결이 가능할 거로 봤었던 대형주의 투자 논리가 일시적으로 훼손이 됐던 게 지난주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중소형주 매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런 이슈라고 하면 가장 먼저 첫 번째 타자로 제약바이오가 사실 선두에 나섰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 주 초에 코스닥 반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사실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또 한 두 달간 소외됐었던 IT 부품주들 그리고 여행업종 이런 사실 제약바이오를 제외한 나머지 코스닥들의 반등이 더 두드러졌던 부분이었고 어제 시장, 오늘 시장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제약바이오도 동참을 시작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 고민이 있는 거죠. 코스닥 시장 그리고 중소형주 시장의 반등이 야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약바이오를 여기서 같이 동참하고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시장의 걱정거리는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요. 그 걱정의 중심은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제약바이오의 저점을 계속해서 타진하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또 손실을 기록하고 또 좋지 못한 결과를 계속 반복을 했었다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는 되지 않았지만 사실 계속해서 그 대안투자가 회자가 되는 가운데서 개인 투자자들의 제약바이오 보유 비중은 상당 부분 줄어든 것이 사실이고요. 아주 큰 논리로 봤을 때도 사실 트럼프케어의 철회 이슈는 큰 그림에서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지만 작게 봤을 때는 그동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가지고 있었던 불평등의 기회 그것을 사실 철회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조금 더 연장된다라는 이슈는 제약바이오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긍정적인 이슈로 해석하는 게 맞고 그리고 더 큰 그림에서는 사실 제약바이오를 왜 외면하기 시작을 했고 멀티플을 뺏어갔는지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저금리 기조로 이어지던 시장에서 금리 정상화라는 코드가 크게 등장을 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성장주의 한 축을 담당했었던 제약바이오의 논리와 맞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였잖아요. 그런데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가 인상이 되는 그림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를 종합을 하면 아직은 제약바이오주들의 우리가 지금 뻔히 알고 있는 것은 금리가 앞으로도 오를 거라는 논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제약바이오들에 대한 어떤 상승을 이제 본격적인 바닥 탈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좀 틈새, 틈새에서 지금 올라오는 약간의 키맞추기성 상승으로 지금 일단의 상승은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철저하게 좀 종목을 앞으로도 좀 내버려 둬도 되는 종목들 그리고 이참에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 되는 종목들을 좀 속아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순수하게 그러면 이제 제약산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때로 몰려다니는 이런 제약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아니라 제약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투자 매력. 우리가 뭐 지금처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제약바이오 산업이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다. 하는 데서는 큰 의견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 제약산업과 이 병원 간의 어떤 유착관계 그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좀 정부가 강요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약산업의 어떤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도 요인은 분명히 강하리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 팩트만을 놓고 봤을 때의 투자 매력은 어떤가요? 우선 뭐 리베이트 비용 감소 자체가 확실히 비용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전에 예전부터 이제 쌍벌제라든지 이런 리베이트에 대해서 근절 대책이라든지 굉장히 지속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는 크게 미미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전체 산업 섹터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모든 투자자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우선 현재 제약바이오 섹터의 PBR이 2배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위 4개사가 PBR이 1.8, 1.6배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PER 측면에서도 20배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약바이오 쪽이 24배 정도 되고 인도가 한 18배 정도 되는데 한 중간 정도까지 굉장히 좀 빠져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를 굉장히 안 좋게 투심을 무너뜨렸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한미약품 사태였죠. 이제 베링거하임, 그다음에 사노피가 수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축소했던 그런 것들 이러한 것들의 투심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모든 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바닥권이다.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지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첫 번째로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자회사 상장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그다음에 혹은 코오롱 생명과학이 오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티슈진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티슈진이 임보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현재 지속적으로 굉장히 한미약품 사태 이후에 주가 수준이 굉장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투자라든지 R&D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게 흘러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앞으로 캐럴리스트가 하나 생기게 되면 다시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 주셨잖아요. 대형주에서 조금씩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낙폭과 대한 제약바이오가 올라오고 있는데 또 이에 대해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그러면 다른 낙폭과 대한 업종 대비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계신 건가요? 업종 자체의 매력보다도 그 업종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의 평준화가 아직도 너무 산발적으로 험스터져 있다는 거죠. 앞서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밸류에이션 매력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좀 엄밀히 생각해 보면 지금 글로벌 중시에서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 밸류에이션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PBR 베이스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장 미국의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의 붐을 일으켰었던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지금 PER 올해 기준으로 6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 한미약품의 25배 이 정도 PER이 예전보다 싸졌다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절대로 저평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이 업종 전체 PER이라든지 PBR 베이스는 많이 낮아졌지만 그중에는 지금 아직도 100배짜리 PER 그리고 한 번도 이익을 내보지 못했었던 제약업종들 그리고 PBR 베이스로도 10배 가까운 장부가치 대비 주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산발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꿈을 쫓아가는 제약바이오 업종으로서의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하는 주먹구구식 투자는 이제 절대로 먹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첫 번째 나온 반등 그리고 아주 오랜 긴 터널 끝에 나오는 터너라운드이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여기서는 많은 사실 내용이 없는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같이 동참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중기 이상의 추세를 되돌릴 수 있는 업체는 아주 제한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되게 흥미로웠었던 소식 중에 하나가 이 제약사 관련 임원이 어느 다른 나라를 출장한다. 이런 소식만 들려도 주가가 오르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기술 수출과 관련된 이슈가 그만큼 관심이 컸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아직 신뢰 회복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아 있다. 문제는 그때까지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우리가 한번 맛을 봤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대형사에 대해서 여전히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알짜 중소형사의 경우는 투자 매력이 있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과연 이런 중소 제약사들 중에서 관심을 가져본다면 어떤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종목을 선정해야 될까요? 저는 약간 전제조건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중소형 제약사들 중에서 알짜를 찾는 것들도 굉장히 지금 좋은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매력은 굳이 제약바이오 반등에 있어서의 매력은 대형주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팀장님께서도 리베이트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리베이트 관련된 이슈는 중소형 제약사들한테가 더 유리한 이슈거든요. 그동안 패권을 좀 쥐고 있었던 영업력을 장악하던 대형주들의 원액 처방 비중을 좀 줄일 수 있는 이슈인데 그러면서 뭐가 늘어났냐. 사실 본격적으로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를 진행했었던 2010년 이후에 우리 시장에 두드러졌던 게 대형사 중심의 R&D가 활발해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물이 사실 신약 개발에 대한 이슈들로 2013년, 14년에 대거 대박들이 났던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본다고 했을 때 지금 중소형주들 중에서 상당 부분 총이 높아져 있는 그동안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었던 신약 개발 집중하는 중소형주들은 이제 2011년, 12년부터 진행했었던 임상들이 한 3, 4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실패냐 아니면 계속 유지할 것이냐라는 기로에 이제 다들 대부분 서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보타바이오가 냈었던 공시가 있었는데 그동안 끌고 왔었던 임상에 대해서 이제 포기를 하고 전액 상각 처리를 하겠다라는 그 회계적인 뉴스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R&D 비용을 충분히 지출하고도 그리고 그걸 상각하고도 재무적으로 버틸 수 있는 대형사들한테는 사실 큰 이슈는 아니지만 중소형주들, 특히 시가총액이 작고 보유 현금이 적은 업체들한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과는 다른 관점으로 중소형주 제약사들을 볼 거라면 니찌마켓, 예를 들면 파스라든지 아니면 특정 의약품 시장에서 점유율이 아주 높은 알짜 기업 말 그대로 장사를 잘하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대형주 단에서는 오늘 코오룽 생명과학이 보여줬던 것처럼 여전히 막대한 R&D 비용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성과가 지금 계속 가시적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 대형주 쪽이 오히려 파이프라인과 신약 개발에 대한 이슈를 모멘텀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미 코오룽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가져볼 종목들을 조금 더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제도 사실 메디톡스의 어떤 그런 반응이 있었고 오늘 코오룽 생명과학의 이 분위기가 이어지는 만큼 또 이런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런 종목들 좀 들어볼까요? 저는 우선 코오룽 생명과학 오늘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티슈진이 지금 키움 자산운용에서 최근에 30억 정도 투자를 했었죠. 그거를 지금 역산을 해보면 한 1조 원 가까이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장외에서 1조 원이지 이제 그게 상장이 되거나 앞으로 임상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되면 지금 높게는 4조까지 나오고 있고 그냥 뭐 평균적으로 2조 이상은 지금 가치를 받고 있는 이런 종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럼 코오룽 생명과학 다음으로 대형주에서는 뭘 봐야 되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한미약품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차장님이 해주셨지만 지금 PBR은 25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동안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수출을 해봤고 그리고 뭐 지금 얀센이라든지 산업피도 취소가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봤을 때 전반적인 기업 가치와 현금 캐시플로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 3조 가까이 된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가촌이 3조 3천억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캐털리스트만 조금 있으면 된다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에는 캐털리스트가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실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당장 그런 반전의 기대감은 좀 적은 편인가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제 그 캐털리스트가 뭐냐면 사무피가 앞으로 퀀텀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하는지 마는지 그래서 거기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다른 당뇨병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치가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이 바이오 업종에서는 그래도 한미 쪽이 바이오 쪽 섹터에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너무 비어있어요. 수급도 비어있고 굉장히 저평가 되어있고 관심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바이오 섹터 아니고 제약 섹터로 봤을 때에도 지금 유한양행이라든지 종군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BR 2배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매출액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유한양행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소형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바이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약 쪽으로 본다면 개량 신약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리베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비용을 줄이면서 개량 신약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대원 제약이라든지 유나이트 제약은 굉장히 꾸준하게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지금 리베이트라든지 이런 측면 때문에 굉장히 꺾였던 부분을 개량 신약을 개발함에 따라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꼽는다면 유나이티드 제약과 대원 제약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정말 제약바이오 안에서 굳이 꼽자면 그 종목들을 꼽아주시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투자 매력이 지금 이 시점에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지금 당장의 만약에 수급 모멘텀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의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앞으로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는 그런 업종들 셀트리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오롱 생명과학 이런 것들을 같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코오롱 생명과학 쪽은 투자 매력도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미약품에 따라서 캐털리스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원 제약이라든지 유나이티드 제약의 수급 매기가 쏠릴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여쭤보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이런 바이오주라든지 제약주가 오를 때 사실 외국인들이 담았던 종목들을 다시 담아가면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는 기관의 매도가 주춤해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건데 그러면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을 기인해서 봐야 되는지 기관의 매물이 어느 정도 청산되는 과정에서 이런 수급적인 부분은 어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는지도 저는 우선 기관이 최근에 매도를 코스닥 쪽에 했던 이유가 매니저 교체 이슈가 굉장히 좀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연금이라든지 사학연금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 이쪽에서 자금 집행이 일어났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도 가치주를 하는 그런 펀드라면 충분히 지금 정도 가격에서도 담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기관 수급이 지금 비어있는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 수급보다는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을 향해 지켜보자 라고 말씀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어떤 화려했던 주가의 변화를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문제는 그 거침없이 주가가 내릴 때의 공포도 분명히 만만치 않았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주식투자는 과거의 그런 주가 흐름에 대한 레코드보다 앞으로 이 기업가치가 더 발전할 수 있는지 변화 등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결국 실적에 대한 변수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시장 특징주 점검하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